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30일 오늘의 미익주시론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펜 여러분들 멋진 주말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제 가족은요. 아주 오래간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별다른 이벤트 없이 휴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라고 명명을 했고요. 아직까지 이제 5천명의 구독자도 가지지 못한 소형 채널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혹시나 저희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월 30일 1월의 마지막 월요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성장주 그리고 테크 주식 위주로 그들의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5일 동안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던 주식은 루시드입니다. 루시드의 주가는요. 지난 5일간 64.58%가 올라갔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40% 이상은 금요일 하루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루시드의 주가는 107.58%나 폭등을 한 상태고요. 자 두 번째로 좋은 성적표는 테슬라가 발표를 했죠. 테슬라는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33.3% 주가가 올라갔고요. 지난 한 달 동안 63%의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픈도워도 대단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6.8% 주가가 올라갔고요. 한 달간은 100% 이상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피파이는 23.7% 그리고 49.99% 인텔리아도 지난 한 주간 22.9% 한 달 동안 25% 상승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디타스가 한 주간 18.8% 그리고 한 달간은 14.6% 수익을 올렸고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16.4% 24.7% 유니티 소프트웨어 15.9% 37.1% 니오가 14.8% 26.3% 올라간 상황입니다. 뭐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성장 주식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이요. 좋은 추세를 지난 일주일간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잠깐 보실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테슬라가 가장 좋았죠. 33.3% 올라갔고요. 자 엔비디아도 괜찮았습니다. 일주일간 14.1% 주가 상승했고요. 한 달간은 무려 44%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지가 8.8% 일주일간 올라갔고요. 지난 한 달간 29.8%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5.8% 일주일간 올라갔고요. 한 달간 12.2% 상승한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5.3% 26.9% 아마존이 5.1% 23.08% 마이크로소프트 3.3% 한 달간 4.7% 올라가는데 그쳤고요. 구글은 1.4% 14.5%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한 달간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신나는 한 달이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 관심은 이러한 상승 추세가 다가오는 2월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이제 많이 쏠려 있는데요. 자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국 증시의 향방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매주 토요일 아침 시킹알파가 발행하는 카탈리스트 왓츠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살펴보면요. 자 일단 1월 31일 화요일 날 보시면 대형 기업들의 어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GM도 어닝을 발표하고요. 캐터필라, 맥도날드,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AMD의 어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AMD의 어닝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인텔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최악의 어닝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인텔의 어닝이 무너진 이유가 과연 AMD에게 많은 비즈니스를 뺏겨선지 아니면 지금 AMD, 인텔이 진출해 있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지 이번에 AMD의 어닝 결과를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2월 1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전의 날이죠. 자 일단 어닝을 보시면 메타 플랫폼즈가 어닝을 발표하고요. 자 한 가지 주식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바로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은요. 지금 옵션의 거래 현황을 보니까 주가가 어닝 발표 이후에 두 자릿수로 폭등하거나 아니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중국에서는요. 니오, 리오토 그리고 엑스펙이요. 2023년 1월 달에 몇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지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 있고요. 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도 역시 프로덕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상을 발표하는 그런 이벤트죠. 자 그래서 이번에 S23 스마트폰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2시에는요.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요. 성명소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 0.25%포인트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2시 반에 준비되어 있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자 이번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이 과연 향후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 좀 힌트를 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만약에 제롬포엘 의장이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해주면 주식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도 꾸준히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폭락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 날 마련되어 있는 FOMC 미팅 그리고 FOMC 미팅이 끝나고 있는 제롬포엘 의장의 기자회견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2월 2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아마존, 애플, 알파벳의 어닝이 발표가 되거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라든지 포드 그리고 퀄컴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어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닝 결과에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향방이 결정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주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입장에서 굉장히 신이 나는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발표가 돼서요.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목요일날 11%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금요일날 또다시 11% 폭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틀 연속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럴만한 호재 하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11% 또 올라갔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1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리서치 리포트 하나가 부과됐는데 이 리포트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 지금 모델 Y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차종이 지금 1월 23일까지 판매 실적을 살펴보니까요. 작년 대비에서도 지금 플러스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한 12월 달의 실적에 비해서도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이유는 모델 Y의 판매 실적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기사에 바탕이 내고 있는 정보는요. M사이언스라는 기관에서 만든 리포트라고 합니다. M사이언스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설립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리서치 기관입니다. 자 이 M사이언스라는 기관에서는요. 신용카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영수증 내역 이렇게 시장의 정보를 직접 분석을 해서 거기에 바탕으로 된 데이터를 해치펀드 같은 투자 기관에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리서치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의 신빙성이 높은 M사이언스에서 테슬라의 수요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 거죠. 지난 언인 결과를 발표할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테슬라의 수요 걱정 없다. 우리 수요 넘쳐난다. 지금 생산량보다 수요가 두 배 정도 올라가 있다고 자랑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유명한 리서치 기관에서 그러한 언급을 뒷받침해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11%나 폭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루시드의 주가 폭등입니다. 자 정말 폭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43%나 올라갔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100% 가까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게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루시드 관련해서 어떤 소문이 있었길래 어떤 기사가 발표됐길래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루시드의 그룹의 주가가 43% 폭등했다. 리포트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퍼블릭 인베스먼트 펀드가 나옵니다. 줄여서 PIF라고 부르는 사우디의 국부펀드를 얘기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는요. 루시드의 지분을 이미 63%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국부펀드가 남아있는 지분도 모두 다 사서 인수를 해버리겠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번 보도행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JP모간이라는 기관을 옆에 끼고요. 루시드의 지분을 다 인수할 예정에 있다라는 기사가 발표되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공식적인 오퍼가 언제 나올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 내용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루시드라는 전기차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른 기업들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같은 다른 기업들도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요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차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리튬 기업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 기관에서 앨범알이라는 리튬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가 이번에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앨범알이라는 기업을 다루기 시작했고요. 자 처음으로 준 평가는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이고요. 자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 주가는 310달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가랑 비하면 한 10% 정도의 소박한 목표 주가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닝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2024년 앞으로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에비타와 기업의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비교해 보면 멀티플이 6.9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낮은 멀티플이 부여되고 있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앨범알이라는 기업은 원자재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원자재 기업은 보통 순환 주식의 취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순환 주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멀티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괴장이 낮은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다. 멀티플이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앨범알은요. 지금 현재 순환 주식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과거에는 전기차 혁명이 없었죠. 자 이제는 전기차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구조적인 성장을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튬 기업을 더 이상 순환 주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부여받고 있는 멀티플보다 더 좋은 멀티플이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고요. 자 파이퍼 샌들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리튬 주식들은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리튬 기업 3가지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시킹알파에 들어가서요. 3가지의 리튬 기업들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앨범알, 두 번째는 소시아데드 키미카, 세 번째는 리벤트입니다. 자 티커네임은 ALB, SQM, 그리고 LTHM이고요. 자 이 중에서 저는 SQM만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감안해 보시고요. 자 레이팅을 보시면 세 주식 모두 다 녹색입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퀀트 레이팅, SA 오토즈 스코어, 그리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를 주는 레이팅에서 받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SQM만 퀀트 스코어가 지금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3개 주식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좋은 주식이 SQ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혼자 A를 받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좋은 부분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 지금 앨범알은 C+, 리벤트는 D+,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SQM 혼자 A+,를 받으면서 좋은 퀀트 스코어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SQM이 좋은 점은 배당인데요. 자 현재 배당률이 10% 정도에 머물러고 있는 굉장히 좋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ALB, 앨범알은 0.56%에 불과하고요. 리벤트 같은 경우는 아직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성장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을 볼 텐데요. 자 PE 레이시오, TTM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앨범알은 21배, SQM은 8.7배고요. 그리고 리벤트는 28.6배입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ALB, 앨범알은 12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SQM은 6.9배, 그리고 리벤트는 19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PER로 봐서 가장 저렴한 주식 역시 SQM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성장률을 보시면 지난 1년간 ALB, 앨범알의 매출은 68.8%가 성장했고요. SQM은 무려 277% 성장했습니다. 리벤트는 88.7% 성장하는데 그쳤고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 예상되는 매출의 성장 역시 SQM이 82.78%로 가장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총 수익률을 보시면요. 앨범알이 41.4%, SQM인 53.5%를 가장 좋고요. 리벤트는 44.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인컨 마진을 보시면요. 앨범알은 27.7%라는 굉장히 높은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벤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27.67% 굉장히 건강한 순이익 마진이고요. 자 반면 SQM을 보시면 무려 35.5%라는 굉장히 높은 넷인컨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밑에 있는 현금 흐름 마진입니다. 현재 앨범알 그리고 리벤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QM 혼자 36%라는 굉장히 높은 현금 흐름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앨범알 그리고 리벤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카펙스에 쏟아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SQ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배당을 많이 지급하면서 주주 환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리턴 온 액기티 ROE를 보시면 앨범알은 25.8%, 리벤트는 18.5%에 불과한데 반면 SQM은요. 무려 77.4%라는 엄청난 ROE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치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역시 SQM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펀드멘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이고요. 애플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혼합현실 헤드셋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자 어떤 업데이트가 발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용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앱을 만들 수 있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이제 증강현실이잖아요.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아무나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까지는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딩을 할 줄 아는 테크니션만 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초적인 지식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상당히 많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번에 출시되는 헤드셋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급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높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쉬리 보이스 어시스턴트랑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힘을 입어서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애플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보도 내용은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미디어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애플은 그들 자신이 만들고 있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컨텐츠 외에도요.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디즈네라든지 돌비, 렉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요. 이 애플이 새롭게 구축할 증강현실 헤드셋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보도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애플은 올해 한 100만 개 정도의 증강현실 헤드셋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될 혼합현실 장비에서는요. 수익을 낼 예상을 하고 있지 않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애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하드웨어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드웨어 새롭게 출시되는 증강현실 헤드셋에 가능한 한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요. 거기에서 서비스 매출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또한 세컨 버전을 지금 이미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출시되는 퍼스트 헤드셋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 즉 2024년 그리고 늦어도 2025년에는요. 두 번째 버전 혼합현실 헤드셋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애플이 계속해서 혼합현실 헤드셋에 가격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것은요. 가능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가능한 많은 장비를 판매해서 또 다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하드웨어 매출보다는 서비스 매체율의 극대화를 이루면서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애플의 야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미주오라는 투자기관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2023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탑픽을 각 산업 섹터도로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미주오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현재 리세션을 견딜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더라도 거기에서 해칭 기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자 마지막으로 퀄리티가 있는 우량 기업들을 선정해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컨수머 소비자 쪽에 푸드 그리고 헬시 리빙이라고 해서는 웰빙이죠. 자 이쪽의 대표적인 탑픽은요. 크라프트 하인지가 선정이 됐고요. 목표 주가는 5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유틸리티 쪽을 보시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은 에너지 트랜스퍼고요. 목표 주가는 17달러가 부여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에너지 오일 그리고 천연가스 쪽은요. 넘버원으로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가 195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받으면서 넘버원 탑픽으로 선정이 됐고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기술주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 주식 쪽을 보시면요. 테크놀로지 핀테크, 핀테크에서 일단 업스타트, 코인베이스, 스퀘어 이렇게 세 주식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탑픽은 토스트입니다. 24달러라는 목표 주가가 부여가 됐고요. 자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중에 US 그리고 차이나 쪽의 인터넷 기업입니다. 자 인터넷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 메타 플랫폼즈고요. 목표 주가는 17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버 46달러라는 목표 주가. 세 번째 JD.com은 82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받고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그리고 자동차 쪽의 테크놀로지 기업을 보면요. 넘버원 탑픽은 엔비디아가 받았습니다. 200달러라는 목표 주가가 설정이 돼 있고요. 자 2등은 램 리서치죠. 500달러.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는 132달러의 목표 주가를 받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AMD입니다. 95달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까지 보시죠. 퀄컴은 15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기술주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을 보시면요. 넘버원은 애틀란시안이고요. 255달러의 목표 주가를 받았고.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기업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75달러. 자 세 번째 팔로알토가 22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에 대한 펀드멘탈이 궁금하시면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밸류에이션도 체크해 보시고 성장률도 보시고요. 수익률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종목을 직접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1월 3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의 첫 번째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1월 달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여유 되실 때요.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구독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